선정을 하면 그 아파트일 때마다 물꽃무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가지까지 왔어야 되죠 가지까지 물꽃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물꽃무석을 어떻게 한다? 그 지역의 대전아파트를 그 시설에 견일할 수 있는 대전아파트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의 가치 입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단지를 분석하고 매물을 분석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셔야 돼요 빨리 끝나라 해가지고 너무 빨리 달리고 온 거 아니에요 전시력이 살아가지고 시간이 아직 인간 없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아까 좀 어플에서 아실에서 본 거죠 랜드막 아파트 이 동네 대전아파트가 뭐야?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야? 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기 편하게 보통 8사제곱 놓고 해요 평소 8사제곱 놓고 해가지고 이 동네 지역 남고 남고 울산 전체로 보면 울산 전체 대전아파트가 나올 거고요 9단위로 보면 9에 대한 대전아파트가 나올 거고요 동단위까지 동읍 등면까지 넣는다면 억백면에 대전아파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띵 하면 대전아파트가 짱 나와요 8사제곱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가격 살짝 탄력이 많아가지고 급변하겠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조금 많이 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울산은 남고에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대전이구나 죄송한데 물 한 잔 못 깨요 그래서 대전아파트를 이렇게 확인해요 그럼 여기가 제일 비싸네 대전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아파트 들어오면 그 아파트가 또 치주고 치주고 치주면서 계속 올려주는데 계속 치줄 때 이거보다 좋은 아파트 이거보다 좋은 아파트 이거 좋은 아파트 하면 굉장히 잘 치져요 근데 제일 좋은 아파트 빡 들고 나서 쓰고 나서 좀 안 좋은 아파트 안 좋은 아파트 하면 결국 또 그게 또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게 그러니까 1등이 계속 쳐줘야지만 계속 올라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다른 개발도 좋지만 진짜 그냥 빵빵 터져주는 게 주위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처음에 있는 아들 빵 사놓으면 그거는 100%야 다 올라가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뭐 부산에도 서울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역마다 이제는 이제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런 데가 사라지고 있죠 트렌드도 자꾸 조금씩 바뀌는 거 같아요 대장에 그래서 1위 확인하고 대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이 아가 대장이에요 항상 결론을 내지만 했죠 왜 대장이에요? 이 아가 왜 비싸? 파야 돼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뭐 이 아가 학군이 좋다든지 여기 뭐 일자리가 발협해 있다든지 대단지에 브랜드가 좋다든지 무조건 대장인 대장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단순히 아가 대장이라고 머물지 마시고 왜 대장인지를 갖다가 스스로 파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계속 공부하시고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지역에 필터링 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투자자는 솔직히 자금이 좀 작게 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필터링을 갖다가 지인에서 여기 이제 뭐 전세가율로 해 가서 필터링을 제가 그려본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 전세가율로 굉장히 높죠 이런 94% 93% 뭐 지금 울산이 이래요 근데 무조건 전세가율만 높고 투자금만 작게 든다고 좋은 건 아니죠 입지를 봐야 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쫙 필터링 했으면 우와 이거 나무 넣기 아 저거 내 투자를 했는데 못했어 이거 이 아파트가 갑자기 이 아파트가 나오네 하여튼 이 아파트가 와 천만원 밖에 안 들어 투자금이 93% 전세가율로 붙었어 아무리 봐도 물건 없어요 가봤자 하여튼 이걸 갖다가 너무 좋아 가면 이제 각 입지를 봐야 되겠죠 입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입지를 봤는데 아 전세가율만 높으면 입지가 저 산꼭대기고 입지도 안 좋고 학교도 없고 너무 외떨어지고 날가 빠지고 한동밖에 없어 그럼 패스 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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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하다보면 어 이 정도면 입지 괜찮아 그런 걸 걸러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계속 공부하면서 스스로 뭐 연차수 이런 것도 보고 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이런 방법이죠 그래도 랜드막 아파트를 찾고 가격 분석을 비교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시세, 매매 전세 갭차 이런 것도 보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치 및 입지, 입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 아파트가 좋아 그럼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아 이 아파트 옆에 학교가 여기도 옥동초도 있고 남천초도 있고 신정초등학교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느 학교가 배정되는지도 우리가 또 자세히 키피트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방은 그랬잖아요 학군이 좋은데 옆에 있어도 배정은 되나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더 옆에가 더 비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고 또 하시면 됩니다 자, 입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경쟁 아파트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산, 우산 거 몇 개 받아왔는데 뭐 대장은 아니지만은 뭐 정보첨을 회복한 애들도 있고 아직까지 정보첨 회복 못한 애들도 있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전세가가 완전히 바치도 올라가고 있죠 아까 우산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2023년도에 많았는데 그래서 우산 투자는 굉장히 나쁘진 않다라고 그냥 이거 내가 차도 만들어서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주변 아파트, 두 아파트 내가 어느 아파트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두 아파트를 비교한 거거든요 A라는 아파트, B라는 아파트 이렇게 비교도 돼요 지인이란다, 아실에서 비교부터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이에요 남주 대장하고 북구 대장하고 비교해 보고 그래서 같은 비슷한 입지에 비교를 해 보고 그런데 웃긴 뭐냐면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거의 붙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버려져요 그 지역마다 왜 버려지는지는 다 틀리니까 하여튼 아파트를 갖다 두 중에 산다면 이쯤에 이 아파트를 샀다면 굉장히 좋았겠죠 그렇죠? 두 개도 이것도 다른 아파트 남구 하나하고 남구하고 북구 아파트를 비교한 거거든요 당시에는 얘가 더 비쌌죠 아, 더 쌌죠 파란 게 그런데 따로 잡았죠 와, 얘 산 사람은 거의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비교도 해보고 그렇죠? 입지 물건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방금 랜덤 아파트도 확인하고 아파트 가치도 보고 주변 아파트 시설 분석도 해보고 이제 필터링도 해가지고 아, 이 정도 아파트면 좋아해가지고 물거리 딱 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현장 확인이에요 현장 확인 자, 이제는 현장 확인은 전화품, 현장 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이제 전화를 가기 전에 전화 가기 전에 열심히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로 물건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쪽 분위기, 소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거 항상 이제 우리가 임장을 가고 보기를 하면 매수자입장에서도 가보고 매도자입장에서도 가보고 이제 그렇게 변경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보는 게 직접 이걸 또 현장을 갖다가 마지막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맞나? 진짜 내가 발품판과 손품판계 지금 맞나? 아, 발품판과 손품판계 그래서 직접 현장가가 확인을 하고 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자, 현장 단문 전에 지도라든지 거리비를 아까 한 내용을 그대로 단추린 거거든요 거리비를 통해 지역을 충분히 넣는 게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하면은 세 번 인장 갈까? 한 번이면은 갖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본 만큼 그 다음에 임장 전에 손품, 전화로 매물 시세 현장 분위기를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해라 모르는 지역은 망카페 등을 활용해서 심리 분위기를 갖다 파악하라 그 다음에 매수자, 매도자 임장을 병행해서 우리 시장을 확인하면은 협상할 때 내가 유의하다 하신다 알아야 되죠 그 시장 분위기를 그 다음에 추격 매수가 아닌 절대서는 쌀 때 사라고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관심단지가 있다면은 매물 알림을 적극 활용해서 항상 모니터를 해라 그 다음에 물론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매물 알림을 끌어서 계속 흐름을 파악하라 그 다음에 개발 호재 등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은 현재가 안 좋지만 좋아질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팔 때 살 때는 아무데나 사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팔 때가 더 중요하죠 팔 때를 미리 염두해 주고 불행을 갖다 잘 짜지 않느냐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지금이 아닌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시세가 아니죠 우리가 올 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그런 일련을 통해서 막 자료를 찾아가 지역을 분석해 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투자를 갖다가 발품을 가요 그런 일련을 가지고 우리가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카페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페도 보면 이렇게 한 사이클로 지역을 선정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열심히 손풍을 다 팔아야 할까 그런 것들 다 열심히 팔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전 조사한 걸 갖다가 모아놓고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을 하고 좀 발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현장 가 가지고 직접 임장을 합니다 그리고 임장 끝나고 나서 또 임장에 대한 소견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투자 또는 가장 투자를 하겠죠 이런 일련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스터디를 통해서 혼자는 이걸 하도 마시겠어요?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뭐 우리 카페에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어디 가시더라도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방금 계속 이때까지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퀘스장 마침별로 하면 안돼요 사투리 공부하시고 부동산 뭐 어쩐지 그렇거든요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 왜 올랐지? 어? 왜 떨어졌지? 올 거 같은데 왜 떨어졌지? 인구가 갔어가 아니고 어? 왜 저리 갔지? 뭐가 있었나? 항상 호기심을 갖고 항상 질문을 자기가 던지고 그걸 갖다가 왜 그런지를 갖다가 팔고 파고 하시면은 진짜 공부가 많이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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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м